여행 5일차 목요일이네요 벌써 오늘은 아쿠레이리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번째 목적지 올라갑시다 눈길이 미끄러워서 올라가기 힘듭니다 어머니는 이전에 구둠교에서 넘어지신 적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부러지셔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셔가지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으십니다 내려가는 눈길이 미끄러워서 조심해서 하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집니다 가시죠 혼자만 보기에 아쉬웠나 봅니다 어머니를 호출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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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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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영상 끝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